대다수 국민은 몰랐지만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지난주에 치러졌습니다. 3.58%의 저소한 사전투표율에서 보듯이 10월 28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0.1%에 불과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등 총 24곳 중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포함 총 15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성치연합은 인천 서구와 전남 한평 광역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부산 등 기초의원 7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7명이 당선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였던 세정치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의정부, 광명시, 경기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승을, 세정치연합은 전패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사람들 관심도 투표율도 저조한 재보궐선거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 참패로 야당은 3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세정치연합은 2014년 7.30 재보궐선에서도 경기도, 수원, 전남, 당암, 광주 등 4곳의 선거구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11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4.29 재보궐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하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3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세정치연합은 참패를 했습니다. 7.30 재보선, 4.29 재보선, 12.8 재보선까지 무려 3번의 재보선을 연속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재보궐선거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패에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야당의 재보선 패배의 징크스는 오랫동안 갈 듯합니다. 재보궐선거에 3번이나 연속해서 패배했지만 세정치연합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대수롭지도 않은 일처럼 넘기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세정치연합이 선거 다음 날 어떤 선거 브리핑을 했는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7.30 재보선은 선거 규모가 커서인지 브리핑도 제법 깁니다. 그런데 4.29 재보선은 짧아지더니 10월 28일 재보선은 아예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 세 가지 문장은 항상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개선책도 없고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정치연합 대변인 수일은 자신들의 말이 언론을 통해 단 한 줄 나갈 것을 알고 있기에 대충 형식적인 말로 반복해서 선거 결과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은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띄고 국민을 대상으로 일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참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패자는 유구무원. 그러나 한두 번이지 계속 말도 안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정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성환종 리스트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는 패배의 기운이 새정치연합은 승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의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성환종 리스트 파문이 나오자 관련 새누리당 의원은 불똥이 튈까 봐 전정긍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곧바로 성환종 특사 의혹으로 맞댕을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 언론이 모두 동원돼 마치 성환종 특사 의혹이 진실이냐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성환종 리스트를 참여정부의 특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보궐선거와 성환종 리스트 파문은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투표와 성환종 리스트는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 아예 정치권의 흔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정도와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늘 리스크 관리를 잘합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호재라고 생각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이슈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 만약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합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싸움에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공부하며 할수록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이 선거에 이기는 방식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갈공명의 묘수처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톡톡 튑니다. 그들의 묘수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은 새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거 때는 가장 쉬운 대중적인 언어로 유권자를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매번 심판론과 같은 정치적 언어로 유권자에게 다가갑니다. 젊은 유권자가 투표를 많이 하면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언어는 효과를 보겠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효과와 홍보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국회에서 상임위나 정부에 대응할 때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지 일반 대중이나 유권자에게는 정치적 효과보다는 쉽고 간단한 홍보가 더 제격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가 무조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인물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있을 때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전패를 했지만 부산에서 점점 야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정치적 언어로 폼을 잡는 새정치연합에 비해 허세는 떨어져도 대중적인 언어로 선거에 이기는 새누리당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 왜 대중적인 언어와 유권자의 핵심을 파고드는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매번 새누리당에 끌려가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